그러면 이번에 얼티미 파이팅 하려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다 16등 안에 들어서 일단 3일안에 아니 3... 3일이란다 그리고 3등의 목표는 4등 4등 3등의 목표는 최종 제공 최종 제공 최종 제공 최종 제공 최종 제공 최종 진입 최종 제공 최종іти 그리고 최종 제공 최종 이하 공격 최종 차렷 최종 17 ero 이게 14개짜리거든요 ㄴㄹㄹㅇ 수지 수지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하지만 조심해 난 두번의 경험이 있어 이러더라구요 일단은 일단은 에이더비 콜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화이트 롤데렉 도움보기 아휴, 저거... 이 사람에게 짐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짐들려고 하는 것 같다 자기에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린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딱 와닿진 않아 얘가 패널로 무슨 말이죠? 라고 얘기하면 허세 부리는 것 같잖아 근데 진짜야 결과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 세이브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익숙한 플레이어라서 그런 거지 해외 플레이어들한테 절대